안녕하세요. 람다256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에 람다256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람다256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자유사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의 개발 운영사입니다. 그동안 람다256은 NFT, 디파이, 공공,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블록체인 산업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중견기업, 지자체에 실행 중심의 컨설팅으로 시장 안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를 이끈 람다256의 전문 블록체인 컨설팅에서는 블록체인 사업화 플랫폼 지원 및 루니버스 블록체인 솔루션을 무상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1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컨설팅과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나눠집니다. 통합 컨설팅은 각 컨설팅 3개 분야에서 7개 기업을 선정해 총 5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모델 분석, 타당성 분석, 비즈니스 및 기술 개발 전략 수립, 프로토타입 개발까지 전 컨설팅 수행 과정을 지원합니다.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본 사업 기간 동안 대상 기업에게 무상 제공됩니다. 원포인트 컨설팅은 위에 컨설팅 수행 과정 중에 특정 부분 6개 기업 대상으로 최대 2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람다 2호릭의 블록체인 컨설팅은 현재의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는 실행 중심의 컨설팅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의 어려움으로 부족한 사업 경험과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 부재, 규제 대응 능력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람다 2호릭의 런치패드는 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람다 2호릭의 런치패드는 교육, 사업 모델, 기술 솔루션, 블록체인 생태계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사업 모델 드림 및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블록체인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자문과 세부 분야별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선행기업 및 학계 자문을 통한 사업 및 기술 전략을 수립하며 프로토타입 개발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법률 및 보안 리스크 관리도 유관 기간을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착수하게 되면 루니버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API를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NFT, DI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컨설팅 시행 영역에서부터 기술적 서비스 구현까지 가능한 람다 이후룩만의 차별화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번 사업 내용 및 신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22년 블록체인 컨설팅 대상 기업 공모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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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